1991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1800개의 핵탄도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도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에 제일 많았습니다. 구소련 해체 후 옛 소련 국가에 남은 핵무기를 안보 위협 요소로 여긴 미국, 영국, 러시아는 옛 소련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이들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러시아, 미국, 영국 사이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핵무기들은 모두 러시아로 해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흑해 연안의 크리임반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비슷한 방식으로 러시아에 강제 병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측의 강력한 비난을 받았으나 크리임반도는 결국 러시아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21일 논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을 전격 진입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니 사실상 침공입니다. 이 논바스 지역은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리임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친러 세력이 민병대를 조직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대치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해방국이었습니다. 친러 세력은 논바스 지역 북부에는 루간스크를 중심으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남부에는 도네츠크를 중심으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는 21일 이들 두 개의 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고, 이 지역의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병력을 진주시킨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밤 러시아 대통령궁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역사문화와 영적 공간의 빼앗길 수 없는 일부라며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인구가 대량 학살에 직면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을 투입해 평화유지 작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선전전을 펼친 것입니다. 러시아는 당초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코앞에 나토의 무기를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군사적 위협을 멈출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가 또다시 러시아에 편입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소방국가들은 러시아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돈바스 지역에 들어간 러시아군이 쉽게 철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의 허약하고 비참한 상황을 북한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들에게 핵무기가 없다면 우크라이나보다 더한 상황에 몰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의 핵폭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핵무기 없이 북한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하고 있을 이 상황에서 우리의 북한에게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 그리고 양해각서 같은 문소라는 약속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조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두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엇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며 진정한 남북 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안인지 대북 정책을 잘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